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꽁쳐버리고 가는 새끼 저거 진짜 내 차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는데 야 기다려 남의 집에다 꼬바리를 이 새끼가 뒤졌어 누가 버렸다는 거야 이리 와 담배 꼬바리 버린 어 아니요 담배 꼬바리 버렸어 치우러 오더라고 내가 차 앞에 숨어 있었지 이렇게 숨어 와 가지고 딱 치우려고 하더라 너무 팬이어 가지고 맨날 여자친구랑 저희 집에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맨날 유튜브를 봐요 근데 형님이 이제 광주 사신다는 게 저희가 광주 사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고 막 진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형님이 저희 옆에 있는 그 홈마트 마트 24시간 올푸드 책 있잖아요 거기 가신 거를 봤는데 그 차가 벤츠에 이거더라구요 딱 봤는데 형님 차가 있길래 아 여기다 뭐야 왜 차다 생기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 뭐 반가워 오래도 아 이거 아 내 수가 아 좀 떨려 뭐하고 있다가 온 거야 그러면 저희 계속 형님 방송 보고 아 보다가 온 거야 유튜브 보다가 이 방송 시작하시자마자 방송 딱 보면서 집 가깝고 여기 네 가까워요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65일이요 65일이요 얼마 안 됐네 둘이 같이 사는 거야 근데 아니지 네 아니요 아니요 언제 이 시간까지 같이 있네 네 아 차가 있어가지고 집도 가깝다 보니까 음 몇 살인데 스무살 오지게 팬이래 아 저희 형님 집 위치 저것 때문에 찾았어요 사철탕인가 지나가시면서 뒤에 이렇게 차 뒷면에 보이는 거 딱 보면 어 여기 하고 네이버에 네이버에 딱 쳐가지고 오 너네 집 어디야? 우리 다음에 얘네 집 가서 폐가 한번 해야지 오 진짜요? 비영이 저기 나 안 나올 줄 알았지 네 당연히 진짜 진짜 와 진짜 몰랐어요 지금 오신 분 리액션 가능합니까? 라고 물어보는데 리액션이요? 리액션이요? 우리 봤던 거 있잖아 머리 잡고 가 어 그거? 그거는 저기 그게 가능하다고? 연습했으면 된 거예요 아 진짜? 왜요?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? 어 진짜요? 서였다 서였다 스타트 프랑스 아 아 쉬운 내 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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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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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하! 아, 아니, 나 미안해. 나 미안해.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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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아, 잘하네. 먹고 싶은 거 없어? 형님 집에 있는 콜라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. 아~~ 콜라 가져와! 야 갔다 와. 야 내가 가져와. 냉장고 저기 있으니까 갔다 와. 첫 뛰어! 첫 뛰어! 아직 남현 씨 군대 안 갔지? 네. 남현 씨 군대도 한 번 기다려줄 거야? 기다려야죠. 기다려야죠! 여러분들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? 이 새끼 키우기! 왜? 왜? 야 왜? 왜 이... 아 이... 왜 여자친구... 원래 이래? 제가 저래요. 형 거는? 아 알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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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얘가 약간 그런 걸 못해요. 아 좀 이기적이야? 아... 조금? 좀 그런 게 있어? 네. 리욕하고 있었어. 지금 너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세 번을 했어. 그치? 네.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걸 세 번 해야 돼. 이거면 거의 사용이 이상해. 아... 그쯤 있으면 제가 군대 가야 되잖아. 아... 그럼요. 일단 축하해. 아 감사합니다. 여자친구는 너를 기다려준다고 하는데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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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... 군대 가고 한... 한... 한 두 달 안에 헤어진다에 대해 오른쪽 불알이 거기였어. 하하하하 딱 두 달만 붙이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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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1년 1년. 1년 안에 헤어진다에 대해 오른쪽 불알이 거기였어. 하하하하 야 뭐 줄 건 없고 혹시 이런 거 좋아하나? 아 형님 아무것도 안 주면 돼요. 이런 거 좋아하나? 이런 거? 이거 못 구할 텐데 이거? 이거는 절대 못 구해 이거. 이거 하나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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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옛날 거고 네. 진짜 아프리카 초창기 거고 이거는 이제 근래 거. 어 이거 선물. 아 이거 아... 진짜 주셔야 돼요? 어... 안 주셔야 되는데. 아 그냥... 줄 게 없어. 아 예쁘게 쓰겠습니다. 아 쓸 게 아니야. 어 이게 원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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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응 이거야. 그럼 이거 뽑힐 거 같은데요? 응 뽑혀. 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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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야 다음에... 응 다음에 진짜 카톡하고 한번 놀러와. 형님 커피 사줄게. 와 그럼 진짜요? 우리 잠깐 나가자. 응. 연락해? 아 감사합니다. 여기 인사 한번 해줘 간다고 이제 여기. 안녕. 아 재밌게 시작하세요. 가자. 우린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조심히 가. 네. 너 담배 한 대 피고 올게. 다음에는 버릴 때 세팅으로 버려. 응. 아 알겠습니다. 조심히 가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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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